일단 상대골이라서 되게 짜릿했는데 좀 아쉬운 게 결과를 못 가져온 게 조금 아쉽네요. 어떤 별명이든 팬분들께서 지어주신 별명이면 다 고맙고 감사하죠. 그렇게 항상 골 놓을 때는 저쪽에서 놓는 것 같아서 저도 이쪽에 있을 때 골을 놓고 싶은데 오늘은 뭔가 좀 더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더 강해서 뭔가 골 놓고 막 좋아할 수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유니폼을 주면 제 돈이 나갑니다. 제가 주는 거죠. 그냥 옛날부터 경기 뛰기 전부터 좀 좋아해 주셨던 팬분들한테 고마움을 보시기 같아서 응원해도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와주셨는데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와주셔서 응원해주셨는데 좀 아쉬운 결과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다음번에는 꼭 승리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번에도 많이 찾아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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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